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23년 1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갑니다. 지난 2017년 이후 약 4년 7개월 만입니다. 현대중공업은 전기 가스 연결 등 공장 수리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, 4월 중에 사내 협력사 모집을 완료하고 군산조선소 본사 직원 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한편 군산시에서는 군산공장 재가동 지원을 위해 다음 달 전라북도와 함께 600여 명의 교육 훈련생을 모집해 생산기술 인력 양성 지원에 나서고 협력사 수요 맞춤형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